카우스 고양이를 얼마 전에 누가 버렸다네요 아유 불쌍해라 먹을 것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잘 먹느냐 금방 먹어버리네 키우다 버려 가지고 애가 사람한테 막 덤비네요 얼른 먹어 손 타 가지고 애가 아유 어떡하면 좋네 녹아 버렸니 얼굴도 아주 이쁘구만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얼른 먹어 사람이 키우다 버려서 내가 캔을 들고 가니까 달라고 막 애교를 떠네요 얼른 먹어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 아유 어떡해 응 이러라 응 이러라 어휴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배불러? 이제 배불러? 이제 배부르니? 어디에 끼웠어? 입에? 응 갈거야? 카오스야 갈거야? 조심히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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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